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원회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원회방정식이 너무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면서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원이라는 것도 여러분한테 자가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회방정식 할 때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새로운 단원도 있었잖아요 자 오늘은 좀 쉬운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자 뭘 할 거냐면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도형의 이동과 부중시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점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점의 이동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어요 이 점의 이동은 우리가 간단한 만큼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별표 쳐놓고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은 부등시의 영역 최근 들어서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점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점의 이동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평행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예제 있는 거 점 1, 마이너스 5를 x추로 마이너스 1만큼 y추로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실제 여기 그림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자 x의 좌표 평면 그린 다음에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5인 점에 지금 여기 하나의 점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움직여 주자구요 x추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면 좋겠죠 이렇게 한 칸 움직일 거다 자 일단 그러면 x의 좌표는 1에서 뭘로 바뀌었다 0으로 일단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라 y축으로 2만큼? 위로 2칸 올라가야 되겠네 한 칸 2칸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0,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아지겠다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가 맨날 문제를 볼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죠 자 이렇게 1, 마이너스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라 그러면은 x의 좌표에다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일단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했다라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5 더하기 2가 되면서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각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동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지금 적어져 있는 이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수학을 배우고 있죠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어떻게 돼? 다른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수식이다라는 것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을 바꿔놓을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꿀 거라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밑에 여러분들 표기에 적어져 있네 자 다른 표기에 해가지고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평행이동 자 f 대 x, y가 x축으로 지금 문제는 어떻게? 마이너스 1만큼 그럼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 거고요 자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플러스 2, y에다 플러스 2 된 거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다 이것에 의해서 자 뭐가 의해서 점 몇 콤마 1콤마 마이너스 5가 옮겨진 자표는 자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수식에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x의 자리에 뭐 있어요? 1 있죠? y의 자리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5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x의 자리에 1 넣고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여기 표시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만 해주면 되냐? 여기는 그냥 넣어주셨으니까 여기에다가도 x의 자리에 얼마? 1, y의 자리에도 마이너스 5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숫자 가져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그럼 1 빼기 1이니까 얼마? 0 마이너스 5 더하기 2니까 얼마? 마이너스 3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 시험 문제의 50%라 뭐만 잘하면 대인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이제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대칭이동입니다 자 이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네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점 2,3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X축 대칭이동 자 X축 대칭이동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X축 대칭이동이다 라는 걸 한번 보죠 자 X축 대칭이동이다 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면은 그림을 한번 자기가 있다 좌표 평행에 있다 그림을 한번 표시 한번 해보죠 자 X의 좌표가 지금 2,3이니까 2,3이다 이렇게 이제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을 어느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 자 그러면 대칭이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접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한번 해봤어요 미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한쪽에다가는 물감치는 거 딱 접었다 펴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똑같아지죠 이걸 우리가 대칭이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X축 대칭이동인가 이걸 X축을 기준으로 딱 접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히겠죠 자 여기는 2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X축 대칭이동된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어디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X축 대칭이동을 했더니 아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Y의 부호가 반대다 부호가 바뀐 자 그래서 X축 대칭이동이다 우리가 저번 시절에 배웠던 저저번 시절에 배웠던 강의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X축에 접한다 반대는 값 무슨 값 사용한다? Y의 값 사용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X축 대칭이동이다 어디의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뀐다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몇 컵은 몇이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2,3을 이번에는 Y축 대칭이동을 할 겁니다 Y축 대칭이동을 한번 해보죠 자 Y축 대칭이동 여기 점이 있는 것은 Y축으로 움직이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 3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되겠죠? 자 이것의 좌표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자 어디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번에는 X의 부호가 반대가 됐다 자 X의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2,3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Y축 대칭이동은 어디에?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원점 대칭이동이 있어요 자 원점 대칭이동이라는 건 여기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한다 그럼 이 점이 어디로? 이쪽으로 움직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읽어주면 얼마나 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이동은 보니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자 원래는 2,3이었죠? 자 원점 대칭이동은 어떻게 된다? 둘 다 부호가 반대 자 이렇게 세 번째는 둘 다 원점의 대칭이동은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자 네 번째는 2003년대 시험에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Y는 X이다 Y는 X라는 것은 자 여기 보면 X에 대한 1차고요 위에는 뭐다? 앞에 Y가 있으니까 1차 함수죠 그럼 1차 함수는 뭘로 나타난다? 직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죠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건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을 접겠다 이야기해요 그럼 점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여기에 딱 걸리겠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있는 사각형을 그대로 눕혀놓은 꼴이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얼마 되겠다? 3이 되겠다 아 그러면 원점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3,2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뀐다? 자리가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리가 바뀐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대칭이동 4가지 배웠어요 자 X축의 대칭이동이다 어디의 부호가 바뀐다? X는 가만히 있고 어디의 부호만? Y만 바뀐다 자 Y축 대칭이동이다 어디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 자 원점 대칭이동이다 뭐다?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뭐가 바뀐다?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 단어 문제 통해서 한번 꼭 확인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점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점의 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이 부등식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자 부등식이다라는 것은 숫자 하나로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범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크다 작다로 나와있죠 부등식의 영역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Y가 있는 쪽, 즉 왼쪽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프에 어느 쪽을 칠해주냐면 위쪽을 칠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Y가 더 작다고 하면 어느 쪽? 아래쪽을 칠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Y가 X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자 그럼 1차 함수죠 1차 함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Y가 0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겠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그림을 보시면 Y가 X보다 큰 쪽 어느 쪽? X가 0이면 Y가 0이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어요 1도 되겠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수없이 많이 되겠죠 자 만약에 X가 1이야 그러면 0은 이제 안되겠죠 뭐부터? 1부터 되겠네 1, 2, 3, 4에서 쭉 점이 찍힐 거예요 자 그럼 2면은 어디서부터? 2부터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다 이야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이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어떤 점들이 될 거다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찍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Y는 X다 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Y쪽이 더 크다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 그래프에 어느 쪽을 칠해준다? 위쪽을 이렇게 칠해주시면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다?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네 먼저 뭐부터 하시면 되겠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배웠으니까 Y는 X다 라는 그래프를 먼저 찾자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Y쪽이 더 크면 그래프에 어느 쪽을 칠해준다? X보다 더 크면 왼쪽이 더 크면 어느 쪽? 위쪽을 칠해준다 이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자 Y가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자 일단은 X 앞에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몇 4분변에서 몇 4분변으로 가야 돼요? 2 4분변에서 4 4분변으로 가야 돼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좌표 평면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몇 4분변에서 몇 4분변 2 4분변에서 4 4분변으로 가게끔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Y쪽이 더 작아야 되니까 그래프에 어느 쪽을 칠해준다 그랬어요? 아래쪽을 자 이제는 그래프가 이게 중심이 됐어요 어느 쪽을 칠하시면 되겠다? 아래쪽을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영역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왼쪽이 더 크면 그래프의 위쪽 왼쪽이 더 작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프의 아래쪽을 칠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나와있는 문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자 Y는 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부등식의 영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냥은 우리가 그릴 수는 없어요 자 설마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봐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골라봐라 라는 문제는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는데 차근차근 한번 그리는 걸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은 표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먼저 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이게 직선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의 차수가 몇 차? 1차 그렇죠? 자 1차고 앞에 Y가 있으니까 우리가 뭘 먼저 그려본다?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야기입니다 자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직선에 배웠던 직선에 배웠던 것 복습 한번 해볼게요 X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울기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기울기 자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몇 사우면서 몇 사우면 1사에서 3사로 간다 벌써 알고 있죠? 자 뒤에 있는 게 뭐다? Y절편 Y절편 그래프가 어느 축이 만나는 점? Y축이 만나는 점 그럼 뭐부터 칠한다고 그랬어요? Y절편부터 표시해준다고 그랬죠? Y절편 얼마? 1 자 여기를 지나면서 몇 사우면에서 몇 사우면 1사우면에서 3사우면으로 가게끔 이렇게 그림을 쭉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부등식 표시만 해주시면 되겠다 Y쪽이 작으니까 그래프의 어느 쪽? 아래쪽을 이렇게 칠해주시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죠 두 번째 그림은 Y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역시 자 따로 구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앞에 있는 게 뭐다? 기울기 기울기가 몇 사우면에서 몇 사우면 1사에서 3사로 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마이너스면 2사에서 4사로 가겠죠? 뒤에 있는 플러스 2는 뭐가 된다? Y절편 Y절편은 그래프가 어느 축이? Y축이 만나는 점입니다 자 Y축이 만나는 점 1을 표시하시고 몇 사우면에서 몇 사우면 1사에서 3사로 가게끔 일단 그림을 그려놓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Y가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이 더 크니까 그래프가 어느 쪽 칠한다? 위쪽을 칠해주시면 이렇게 칠해놓으시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점들이 다 이 부등호의 기호를 만족시킨다 이야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이 위에 있는 점 하나 저거 한번 보죠 2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2가 되겠죠? 자 이 점의 좌표는 0,2가 될 거예요 자 X의 자리에 0을 집어넣고 Y의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는 0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커요? 2가 더 클 거예요 이쪽에 Y쪽이 근데 이 밑에 있는 걸 집어넣어 버리시면 X의 자리에 이게 원점이 뭐예요? 0,0이죠? X의 자리에도 0 집어넣고 Y의 자리에도 0을 집어넣으면 0 더하기 1이 돼서 어느 쪽이 우변에 있는 쪽이 얼마가 돼요? 1이 되고 좌변이 얼마? 0이 돼서 이 부등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부등호가 맞는 점들 우리가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점을 집어넣으면 0,0 들어가니까 0은 0 더하기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이쪽 왼쪽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만 위에는 걸 집어넣으면 이 부등호의 기호가 안 맞는다라는 거 이렇게 부등호의 기호가 맞는 것들을 표시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단원 문제에 마지막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05년대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려표가 나와있네 자 보도록 하죠 그래프 읽는 법부터 어떻게 찾아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그래프로 나와있고 빗금이 찾아있는 거 보니까 부등식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쭉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칠해져 있냐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칠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죠 자 보기 1번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고요 자 보기 2번은 y는 2x 플러스 2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자 3번은 y는 2x 플러스 2 그 대신 y쪽이 더 작다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자 4번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자 그럼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푸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1번 잠깐 보시면 1번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몇 3면에서 지금 몇 3분별로 가고 있어요 1 4분변에서 3 4분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 1 4분변에서 3 4분별로 가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어야 된다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기울기 플러스 있죠 자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울기 플러스인거 2하고 2죠 나머지는 안돼 안되겠다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기울기 2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직접 찾을 필요는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하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에 어느 쪽이 칠해져 있다 아래쪽이 칠해져 있다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죠 자 그럼 y쪽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겠죠 다음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다음 강에 배우는 여러가지 원인이라든가 여러가지 다른 도형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한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들을 해봤어요 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점의 이동이라든가 점의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대해서 나와있으니까 꼭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단원 마무리 보면서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요약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배웠던 것은 점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점의 이동 뭐하고 뭐가 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다 자 평행이동이라는 거 수식으로 표시한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평행이동 어떻게 돼? x와 y자로 숫자만 집어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식에다 그대로 쭉 이어가시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뭘 배웠어요 대칭이동 배웠죠 대칭이동에는 4총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x축 대칭이동 두 번째는 y축 대칭이동 자 세 번째는 뭐다? 원점 대칭이동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우리가 수능을 할 때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실 때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아 그럼 역함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축의 대칭이동은 뭘 바꾸는 거다? y의 부호를 y축의 대칭이동은 어디의 부호를? x의 부호를 원점 대칭이동은 둘 다 부호를 바꾸는 거다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뭘 바꿔주는 거다? 자리를 바꿔주는 거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부등식의 영역 두 가지 왼쪽이 더 크면 그래프의 어느 쪽? 위쪽 왼쪽이 더 작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프의 아래쪽을 찾아준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배운 것은 점의 이동 요즘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형태인데 여러분들 한번 배워봤고요 자 최근 들어서 2004년 5년 지나오면서는 이 부등식의 영역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가지 도형들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